다음 소식입니다. 예산군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2023년 축산악취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예산군 축산과 황진실 주무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산군 축산과 황진실입니다. 먼저 축산악취개선 공모사업, 어떤 사업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인데요. 가축분유 처리 및 악취저감 시설장비 지원으로 가축분유의 적정처리와 축산악취를 저감하고 환경오염 및 국민 불편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은 충청남도평가와 2차 농식품부평가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부적격 시군구를 제외한 전국 4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최종평가를 진행해 상위 23개 시군을 우선순위 사업자로 선정했는데요. 예산군은 충청남도에서 유일하게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네, 사업계획은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네,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군은 26억 6,7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게 됐으며 사업을 신청한 관내 24개의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분류 처리 방식 개선, 축산악취저감, 경축순환 활성화를 진행하는 등 축산악취 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앞으로 최종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사업예산 확보 및 세부 추진계획 수립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황진실 주무관이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